안녕하세요. 오늘 커피향, 설탕향, 물을 가지고 달고나 커피를 넣어볼래요. 이 정도? 나 좀 더 덮자. 이 정도? 나도? 같이 같이. 아치abe moment 너 마인너는 다니까 кот좀 이렇게 터내야하지 됐다. 살살살살 얼음 내가 넣을 수 있어. 이 정도는 넣어야지. 넣고 있어. 이 정도는 넣지 않아. 조금 더. 아니 됐다, 됐어. 됐다, 됐다, 됐어. 코코랑 달게 먹는다. 어, 조금 더 해놔야 하는 것 같은데. 나 바꿔야지. 맛있다. 응. 으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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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